브라이는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훈의 타이틀곡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고른 후 이유를 설명하시오. 오케이 나는 정했어. 난 4번, 시리어스. 이유는 러브윙 가차 때보다 저의 감정, 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게 정말 찐 눈물이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매일어분들의 감수성 모성애를 조금 자극하지 않았나 울지 말라면서 울면 또 좋아하는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4번으로 골랐습니다